여러분 근데 그 소문 들었어요? 요즘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문인데 SNS에서 카메라 최핵 오디오도 최핵 땡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먹을 치킨은 오늘 원래 뭐 치킨을 먹을 예정은 아니었지만 토닥 호치킨에 파리바게뜨 바로 앞에 호치킨이 있는데 와 냄새가 뒤지더라구요 진짜 호치킨에 바베큐치킨 보통맛 9,9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치킨무가 있는데 굉장히 까기 싫게 생겼네 꽉 차있는게 아주 어우 떡냄새 어우 봉준이 입냄새 순살 아니구요 뼈 있는겁니다 먹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왜이렇게 호치킨은 양이 항상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뭐 가격이 싸니까 용서가 되는 부분이랄까? 그렇달까? 아니 참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akes 흐.. snaps 다리 먼저 먹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호치키는 참새를 잡아서 만들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치 엄지발가락만 하네요. 음. 이걸 먹으니까 예전에 그거 먹었을 때 생각나네. 꾸꾸루꾸라는 치킨 제가 먹었었거든요? 꾸꾸루꾸? 꾸꾸루꾸? 꾸꾸루꾸라는 치킨 아세요? 날개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런 날개로 날 수가 있나? 아 치킨은 원래 못 날죠? 양념이 맛있네 이거 밥 있어야 돼. 봉이에요 봉. 음. 음. MZ가 더 커 참고로. 맵진 않습니다. 제가 보통 맛으로 했어요. 뭐 맛은 있네요. 이거 정말 충동적으로 구매한 거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없어. 말 안 해. 뻑살. 양념이 제가 예전에 호치킨 때도 그때 대갈치킨 먹었거든요? 데리야끼 갈릭치킨? 대갈치킨? 그때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 호치킨은 양념도 잘 만드는 거 같아. 참새. 참새인가? 근데 치킨은 좀 작아가지고. 그냥 호치킨은 그냥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마치 저와 같은 존재죠. 부담 없는 존재. 뺑살 빨리 먹어야겠다. 아직까지 뺑살이 괜찮을 때문에. 이것도 뺑살. 흑살. 이즈 나이스. 디스 치킨 이즈 나이스. 헬로 가이즈. 디스 치킨 이즈. 나이스, 베리나이스 It's delicious 이건 뭐지? What is this? I don't know 딘두라 This sauce is very nice I can eat rice with this sauce Okay, 여러분? Very nice, very nice Did you eat something for dinner? Don't give a f- I don't care 이거 뭐야, 뼈야 그냥? 맛있어, 근데 호치킨 양이 많으면 이 정도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외국인 팬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로 Today I am eating chicken Brand name is 호치킨 I don't know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김치? This is neck Neck I think Neck is very small I don't like 백두 음 This chicken Reddish is very good Wow, what is this? Very big 음! 와우 맨! 빵! 노잉그리시? 오케이! 한국말로 할게요! 벌써 거의 다 먹었네? 너무 작아 양 어떠해 된 일이지? 이거 호치킨이에요! 호치킨 알아? 몰라? 아까 뒤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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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세 조각이 남았네? 이거 어떠해 된 일이지? 음! 음! 아 소스 진짜 맛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날개랑 다리네 크으윽 분배 굉장히 잘했어 크으윽 봉이 무슨 MG야? 아니? 어금니만의 햇반이 없습니다 크으윽 까이즈 똑또미 똑또미 마지막으로 다리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인싸 되는 법? 인싸가 뭔데요? 인스타... 싸이? 인스타 싸이 월드 아 아웃사이더 반댓말이 인사이더예요? 그럼 뭘 그런 말을 굳이 써? 또라이의 반댓말은 안또라이에요? 오 잇 오즈 베리 굿 여러분들 그 소문 들었어요? 요즘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문인데 SNS에서 그 요즘 요기요의 쿠폰코드 에드머를 입력하면 3,000원을 할인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대박인데 사실이라면? 어서 나도 요기요를 깔아야 되는걸? 먹고 뭐 할 거냐고? 그것은 비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충동적으로 호치킨 호치킨 드리셔스 뉴메뉴 먹어봤는데 일단 뭐 호치킨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먹을 거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평소에 자기가 1인 1당 못하고 한 1인 반 닭 이 정도면 배부르다 그럼 호치킨이 아주 그냥 따귀입니다 따귀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따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따 bit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